제가 영어로 버벅 버벅거리면서 준비한 사람들이 영어로 버벅 버벅거리면서 하게 되면은 영어를 말하는 데 신경을 써가지고 뭔가 여러분에게 전당한 데 오히려 집중이 안될 것 같아서 사실 한국말로 준비하고 통역을 하게 되었습니다. 제가 말하자면 제가 말하자면 제가 계속 내게 보벅거리면서 안 표현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하자면 제가 말하자면 제가 말하자면 제가 말하자면 제가 말하자면 제가 말하자면 그것을 말하자면 꼭 얘기할게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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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tt AA p capacity now you can sit now